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에 관해서 우리 모두가 눈여겨보았던 근본적인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청하지만 때때로 우리 기도가 들어주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혹은 다른 일을 위해 우리가 청한 기도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좋은 지향으로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의 건강을 위한 기도 혹은 전쟁 종식을 위한 기도 등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추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 종식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면을 생각해 봅시다 시리아 등을 생각해 보면 수년간 정말 수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졌고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여기고 기도를 그만두기까지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니 하느님은 아버지시라면서 왜 우리 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요? 당신께 청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 청원에 답을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픈 친구를 위해 기도했고 아픈 아이를 위해 아빠, 엄마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규리서는 이에 대한 좋은 요약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험에 진실된 면을 살지 못할 위험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무엇인가 마술적인 관계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술봉이 아니라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곧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을 이용하려 드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항상 요구사항만 있고 우리 계획대로 사건을 지휘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에 있어서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계셨고 이 소리 기도인 주의 기도에 이것을 담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의 기도는 청원만 있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첫 부분은 전체가 하느님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획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청원하는 기도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곧 하느님께서 하시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오로세도는 무엇을 청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는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 희망사항, 원하는 것들을 청하지만 정말 이것이 꼭 좋은 것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바오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이는 기도하러 가기 위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많은 곳곳에서 그런 습관이 있죠 즉 성당에 기도하러 가서 여성들은 습관처럼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머리에 베일을 쓰거나 성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야 합니다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하느님께서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과적인 우리 표현들이나 헛은 소리는 하느님께서 거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의도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하면서 원수를 패배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정작 하느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기치를 써서 내거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진정으로 하느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들은 소소에 불과합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회개시켜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느님을 회개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겸손입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게 싸우니 당신께서 제 마음을 회개시켜 주셔서 그 마음으로 제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제 영혼의 건강을 위해 좋은 것이 무엇인지 청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추문은 남습니다 곧 사람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느님의 나라에 걸맞는 좋은 것을 청합니다 아픈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 그런데도 하느님께서 청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듯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서들을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 속에는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상처를 지닌 많은 이들이 치유를 청합니다 걷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청하는 사람 아픈 아들과 딸을 데리고 와 청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들 등입니다 모두 고통으로 범벅이 된 청원 기도들입니다 무수한 합창으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끔씩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이시지만 어떤 경우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듯 합니다 딸 때문에 예수님께 청하는 가나운 부인을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은 끝까지 인내하며 청원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음은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는 자세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개나 강아지에게 빵을 던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여인에게 그런 모욕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딸의 건강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습니다 강아지들도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좋아하셨습니다 기도 안에서 보여준 용기였습니다 혹은 마비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네 명의 친구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서야 비로소 두 번째 단계로 육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몇몇 경우는 비극의 해결이 즉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 각자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수없이 은총과 기적을 청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청하던 때의 모습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의 방법대로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야이로의 딸의 치유에 특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을 조림에 뛰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딸이 아픕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합니다 스승님께서는 즉시 그의 청을 받아들이시고 그런데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다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끝난 듯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지속적으로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은 기도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음의 잠에서 깨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순간 야이로는 믿음의 불씨 하나만 들고 어둠 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믿음을 주십시오 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갖기 위한 이런 은총을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긴다고 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지한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난한 사람들의 믿음 앞에서 승리자로서 몸을 굽히십니다 그 믿음 앞에서 특별한 부드러움을 느끼시면서 그들의 청을 들으십니다 게스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부께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제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이 기다리는 잔을 멀리해 주십시오 성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듯합니다 성자께서 그 순환의 잔을 완전히 마셔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토요일은 초유의 막장이 아닙니다 3일째 되던 날 곧 주일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은 최후의 전날 최후의 날 전날까지만 주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날 밤 칠흑 같은 어둠 밤 동력이 트기 전까지만 주인입니다 그 최후의 전날은 유혹이 있고 자신이 이긴 것처럼 행사합니다 그래서 바치 내가 이겼다고 라고 합니다 하지만 악은 전날까지만 주인일 뿐입니다 최후의 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날은 악의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마지막 날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오로지 하느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마지막 날 구원을 향한 인류의 희망이 성취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마지막 날을 기다릴 줄 아는 이런 겸손한 인내를 배웁시다 많은 경우 마지막 날 전날은 매우 어둡습니다 인간의 아픔은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고 마지막 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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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